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나씩은 내가 오면 되는 걸 알 거야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끝날지도 아무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미래가 약간 높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말할 때 운전할 생각은 그것을 별로 따라올 것 같아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더 가가가는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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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감사합니다.